한 분이 노래를 세계를 더 할 건데요. 어떤 멤버가 붙을 수 있으면 좋겠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? 나. 나. 왜 언니. 얘기해 뭐하세요. 뭐하세요. 언니가 뭐 줄 것 같아요. 언니가 뭐 줄 것 같아요. 언니가 뭐 줄게 했어. 우리 인라이언 씨가. 나연냐. 마이너에서 메이저는 승격된 멤버는. 나연냐는 실수가 있을 때도 추유가 노래가 언제나 수준 이상이었어요. 그런 멤버가 있다는 건 정말 저희에게 큰일이 됩니다. 데뷔 축하해요. 누구나. 와아 뭐 한 번을 그냥 내가 엄청 사람 많은데 가면 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여기서 뭐라 하는데 뭐라 하는지는 못 알아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I love you too much I love you I love you 좋아 야 수고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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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너 너 귤 한 번 부탁해요 오랜 오랜 인생 하나 부탁해요 귤은 어떻게 꾸며려야 돼요? 시그널 시그널 oud 안장판형이야 가 ła 1, 2, 3 너 와이드네 브이로그 괜찮아 됐어 잠깐만 진짜 나는 그거 면이라고 쳐다보여 진짜 면이라고 쳐다보여 거 진짜 면이라고 그 어디에도 짜장면을 먹습니다. 아니 어떤 바보가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지금 해. 디 액션. 대박. 대박. 아니 더욱이 없어. 더욱이 없어. 여러분 이게 괜찮아요. 여러분 이 영상 풀어요. 이 영상 풀어요. 이 영상 풀어요. 이 영상 풀어요. 아! 제가 봤어. 어떻게 됐어. 어떻게 됐어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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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